작년, 2023년, 전통적으로 내연기관 차를 만들던 자동차 회사에서 만든 전기차 중에 가장 많이 팔린 차는 ID.4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토라인입니다. 이번에 EQ 시리즈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댓글이 달렸는데, 아니 그중에서 또 ID.4 얘기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 하나 봤더니, 윤석로 쟤는 ID.4 사건 때 손절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번에 EQ 브랜드 이슈에서도 윤석로 말은, 아, 난 듣지도 않을 거야. 그 무슨 독일 안방에서도 망한 차를 갖다가 빨아주고 있는 저런 무식한 놈 얘기를 왜 들어?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고 계시던데,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유럽을 많이 출장을 가잖아요. 그럼 진짜 ID.4, ID.3, ID.4 엄청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망했나? 어쨌든 뭐 근거가 있으니까 이런 말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찾아봤어요.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게 글로벌 브랜드별 그리고 차종별 전기차가 전체적으로 얼마나 팔렸는지, 그리고 그중에서도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 상황이고 현대기아는 어떤 상황인지까지 자료가 쭉 서칭이 돼서, 아, 이거 한편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영상을 촬영하고 있고, 자, 시작하면서 전기차 전체 시장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넘어갈 부분은, 이 유독 한국에서만 언론들이 전기차 시장을 하도 두드러워 해놔가지고, 이상한 정보들이 좀 많이 퍼져 있는데, 여러분, 전기차 시장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엄청난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만 언론에서 맨날 그 자극적으로 키워드를 하나 뽑아가지고 하는 말은 뭐냐? 성장률이 좀 꺾였다는 겁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보자고요. 21년도에 전기차를 50만대 팔았다고 쳐요. 근데 22년도에는 100만대를 팔았어. 그러면 판매량이 2배 성장했죠. 판매량이 100%나 성장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상황에 만약에 23년도에는 150만대를 팔았다고 한 번 쳐보자고요. 50만대 팔던 게 100만대 팔았고, 150만대를 팔았어. 그러면 22년 기준으로는 2배 오른 거지만, 23년 기준으로는 몇 배 올랐죠? 1.5배밖에 안 올랐네? 성장률이 하락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분명히 22년 대비해서 23년에 많이 팔았어. 50만대나 더 팔았는데, 21년 대비해서 2배 성장한 거에 비하면 1.5배밖에 성장을 못했다는 거지. 예를 든 거예요. 자, 결국에 한국 언론들이 맨날 전기차 시장 망해요 하면서 끌어다 쓰는 키워드가 이건데, 잘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성장률이 하락한 게 뭐가 중요한데요? 여전히 1년에 50% 성장했잖아요. 작년에 100만대 팔았는데 올해 150만대 팔았잖아요. 결국에 여전히 고속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 이미 틀림이 없고 수치적으로 나와 있는데, 괜히 그 자극적인 키워드들을 가져다가 성장률이 하락했다라고 얘기하면서 막 겁을 주고 뭐 그러고 있는 건데, 난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난 진짜로. 자, 그래서 지역별, 나라별로 과연 22년도보다 23년에 전기차 판매량이 얼마나 더 증가했는지부터 한번 함께 보시죠. 자, 전기차 시장하면 일단 중국을 빼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중국부터 한번 얘기를 좀 해보면, 중국은 22년 대비 36% 판매량이 성장했습니다. 미친 거죠? 자, 미국. 미국은 더 미쳤는데, 48%가 증가했습니다. 48%. 미국은 이렇게 좀 더 드라마틱한 수치가 나오는 이유가, 생각보다 전체 판매량 비율로 보면 전기차 판매 비중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워낙에도 장거리 주행을 많이 하고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전기차 보급이 생각보다는 좀 더뎠다는 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프라가 점점 더 확충되고 뭐하고, 이제 전기차 판매량이 확 늘어나고 있는 수세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유럽. 생각보다 좀 적은데, 17%. 근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고속 성장을 쭉 하다가, 이미 너무 많이 팔아가지고, 좀 살짝 이제 좀 벌써부터 정책이 오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터키는 뭐야 이거? 805%. 뭔데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전기차를 그냥 23년부터 제대로 팔기 시작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성장률로만 따지면 이런 오류들이 나온다고. 자, 이제 한국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아, 참 네. 이것 때문에 사실 컨텐츠를 만들게 됐는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기차 성장률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마이너스 1.1%이기는 한데요. 어쨌거나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작년에 100만대 팔았다면 올해는 99만대만 판 거예요. 다들 판매량이 성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역성장한 거야. 후퇴한 거야. 아, 이거는 저는 언론들이 정말 큰 몫을 했다고 봅니다. 아니, 출산율도 아니고 장난치는 거냐고 이게. 자, 심지어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현대 기아 제네시스가 있는 나라입니다. 현대 모터그룹의 본진이에요. 가장 큰 공장이 있고, 정말 내연기한차 브랜드들 중에 전동화를 정말 성공적으로 잘 만들어가고 있는 회사이며, 그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해외에서는 꾸준히 판매량이 성장하고 있는, 23년에도 판매량이 성장하고 있는 그런 회사의 안방에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자,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더 직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현대 경쟁 상대라고 할 수 있는 폭스바겐. 자,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 유럽이 자기들 본진이잖아요. 자, 유럽 기준 폭스바겐이 전동화 모델을 22년도에 35만대 팔았는데, 23년에는 47만대를 팔았습니다. 판매량 증가율이 34.2%. 현대기아 경쟁 상대인 폭스바겐은 지들 안방에서 34% 성장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냥 34%도 아니야. 얘는 22년도에도 현대기아보다 훨씬 많이 팔았기 때문에, 이 많이 판 양을 가지고 34%까지 엎으면 사실 판매 증가량이 엄청나요.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본진이니만큼, 폭스바겐 그룹이 작년에 EV를 총 77만대 팔았는데, 그중에 47만대를 유럽에서 팔았어요. 중국에 뭐 아무리 많이 갖다 판다 해도, 중국에 작년에 19만대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안방에서 본진에서 이렇게 좀 잘 나가줘야, 부품 수급도 잘 될 거고, 공장도 팽팽 잘 돌아갈 거고, 그러면서 원가도 낮출 수 있을 거고, 많은 긍정적인 영향들이 있을 텐데, 한국 시장에서만 유일하게 지금 후퇴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영상에서 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전기차 관련해서 언론에서 뭔가 떠든다고 하면, 일단, 일단 무조건 의심하고 보세요. 무조건 언론에서 하는 말이 틀렸다고 못 바꿔보라는 게 아니라, 의심을 하면서, 경계하면서 보세요. 쟤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나? 아니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전기차 판매력이 계속 성장하고 있는데, 왜 자꾸 전기차 시장이 망한다는 거야? 약간 이렇게 의심 정도는 하고 보자는 거죠. 의도가 뭐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단체로 두드러 패는 결과는 확실히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진짜 이거 뭐 뉴스들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완전히 전기차 타면 뭐 그냥 뭐 불타 죽어, 뭐 급발진 나서 죽어, 뭐 충전 못해서 멈춰, 뭐 뭐가 어째, 뭐 이런 이런 뉴스밖에 안 나와, 이런 뉴스밖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기차 관련 내용들을 좀 보실 때는, 이런 사실관계를 제대로 알고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요거랑 묶어서 언론에서도 이런 것도 뉴스가 많이 나오거든요. 브랜드들이 내연기한 차 개발을 더 할 거래. 전기차로의 전환을 멈추고 있대, 늦추고 있대, 뭐 이런 뉴스 기사들이 또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미국, 유로, 환경규제를 주도하는 나라들이, 전기차로의 완전 도입 시기를 5년 뒤로 다 늦췄어요. 그리고 이 늦춘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생각보다 전기차 인프라 확충이 느린 거죠. 그래서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는 5년을 늦춰서 전동화로 간다라는 거지, 이 전동화로 간다라는 목표와 흔들린 적이 없고, 말씀드렸다시피 성장률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것. 그래서 허위 과대 뉴스에 속지 말자. 자, 요 말씀을 드리면서 내친 김에, 과연 지금 안방에서 팀킬을 당한 현대기어차의 전기차들이 글로벌 전체 판매량으로 보면 얼마나 팔릴까? 자 일단 브랜드별로 좀 보면요. 테슬라 안 돼. 테슬라는 사실 뭐 내연기한 차를 전통적으로 만들던 회사는 아니니까, 이거를 뭐 여기서 얘기하는 게 맞나 싶기는 하지만 진짜 대단합니다. 테슬라, 작년에 글로벌 전체 180만대 판매했습니다. 그리고 더 대단한 건 이 180만대 중에 60만대를 중국에서 판매했고요. 미국이 50만대, 한국은 15,000대입니다. 귀엽죠? 자 그리고 그 다음은 BYD인데, 테슬라랑 BYD는 사실 너무 전기차 전용 브랜드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좀 빼고 원래 전통적으로 내연기한 차를 만들던 브랜드들이 전기차를 얼마나 팔았는지를 또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연기한 차 브랜드 중에 1등은 폭스바겐입니다. 폭스바겐 그룹 아니고 폭스바겐 단일 브랜드로 394,000대를 팔았어요. 자 BMW 33만대. 네. 폭스바겐에 이어서 2등. 자 메르스 스펜츠. 아... BMW에 비해서 지금 한참 떨어져요. 22만대를 팔았습니다. 근데 이건 뭐 당연한 결과라고 보는 게, 뭐 BMW 벤치만 딱 놓고 봤을 때 뭔가 전기차를 딱 떠올리면은 BMW 쪽에 더 손이 가는 차들이 많지 않나요? 훨씬. 그래서 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리고 4위. 아 우리의 자랑스러운 현대. 19만 6,000대를 판매했습니다. 아 진짜 많이 팔지 않았나요? 그리고 지금 현대차의 판매량은 의미가 좀 남다른 게 다른 브랜드들은 지금 전부 다 중국 시장에 팔고 있어요. 지금 폭스바겐 같은 경우도 39만 4,000대를 판매했는데 그중에 14만 대를 중국에 왔다 팔았거든요. 그럼 중국 시장 빼고 나면은 사실 뭐 그 외의 국가에 25만 대를 판매한 건데 현대는 지금 중국 시장 없이 19만 6,000대를 판매한 거니까. 물론 뭐 중국 시장도 시장이고 뭐 그것도 판매량이 당연히 뭐 넣어야 되는 게 맞고 현대가 만약에 중국 시장에 못 들어간다고 하면은 그 또한 현대 기아 전기차의 상품성이자 뭐 경쟁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뭐 그렇다는 거. 자 그 다음 브랜드가 좀 의외인데 아우디가 갑자기 왜 나와? 아우디가 17만 8,000대 어디 이렇게 갖다 파니? 자 그 다음 기아입니다. 16만 3,000대. 그 다음이야 또 의외인데 도요타가 전기차를 도대체 어딜 갖다가 10만 대씩 팔아? 너네가 팔 게 뭐가 있다고? 자 아무튼 뭐 브랜드별 순위는 뭐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 눈에 들어오는 거는 기존 내연기염차 브랜드들의 판매량은 아직은 그냥 다 도토리 키즈기고 그냥 테슬라랑 BYD가 열심히 싸우고 있다는 거. 그런데 그 중에서도 테슬라가 그냥 원탑이라는 건데 BYD는 중국 내수시장에서 판매하는 게 100만 대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 이제 대망의 차종별 수치를 한번 좀 볼 건데요. 일단 지금 1, 2, 3, 4, 5, 6, 7, 8위까지. 8위까지가 전부 다 전기차 전용 브랜드 테슬라 BYD 차량들이어서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자 1위. 당연한 얘기지만 테슬라 모델 Y. 단일 차종을 120만 대를 팔았어요. 그리고 모델 3. 52만 9,000대를 팔았습니다. 모델 Y가 2배 이상 많이 팔렸고요. 작년 기준으로. 중간에 3, 4, 5, 6, 7, 8위는 여러분들이 보셔도 됩니다. 뭐 BYD 뭐 홍광 미니 뭐 GAC 아이온이 뭐야 이게. 뭐 이런 거 다 빼고. 전통적으로 내연기한 차를 만드는 브랜드들 중에서 과연 어떤 모델이 가장 많이 팔렸을까요? 바로 ID4입니다. 아 진짜. 아니 도대체 그 ID4가 저기 뭐 망했다는 얘기는 뭘 근거로 자꾸 그런 거 얘기를 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ID4, ID5까지 포함하면 22만 대인데 어쨌든 ID4 단독으로 보면 19만 2,000대 판매가 됐다는 거. 자 그 다음 내연차 브랜드에서 만든 전기차 판매량 2위. 마찬가지로 또 폭스바겐인데 ID3입니다. 이거는 폭스바겐을 진짜 개혁해야 돼요. ID3 왜 안 갖고 들어오냐? 가지고 들어와서 팔아주십시오. 네. ID3가 진짜 괜찮더라고요. 자 그 다음 또 폭스바겐 그룹의 차량인데 단일차종. 단일차종으로 판매량 3위. 자 1, 2, 3위를 지금 다 드럼브레이크가 휩쓰네. 3위. 아우디 Q4 e-tron입니다. Q4 e-tron. Q4 e-tron도 드럼브레이크가 들어가 있어요. 난 모르겠다. 자 대망의 4위. 아 드디어 나왔죠. 아이오닉5. 아이오닉5는 단일차종 글로벌로 10만 4천대를 판매했습니다. 그 다음을 잇는 EV6. 네. 8만 1천대 판매가 됐고. 그리고 아래 좀 내려다보면 저는 의외인 차가 아이오닉6가 6만 4천대 판매됐거든요. 저는 솔직히 아이오닉6가 차가 너무 별로인 사람이어서 그 너무 별로인 것 치고는 사실 6만 4천대나 판매된 게 참 신기한 차고. 그리고 예상보다 판매량이 좀 덜 나온 차가 니로 EV예요. 유럽 가면은 니로 EV가 진짜 많이 보이거든요. 정말 정말 많이 보여요. 물론 뭐 아이오닉5, EV6보다 더 오랜 세월 팔아 왔으니까 그만큼 도로에 깔린 차가 많아서 많이 보이는 거긴 하겠지만 23년도 판매량으로만 봤을 때는 6만 3천대 판매가 됐고요. 이 와중에 굉장히 좀 엽기스러운 거는 그... 지금... 타이칸인데요. 포르쉐는 타이칸 한 대만 갖다 파는데 그 타이칸이 글로벌로 3만 대가 판매됐습니다. 진짜 미친 브랜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포르쉐도 머리가 좀 아플 것 같아요. 나중에 결국에는 벤츠랑 똑같은 생각을 할 거거든요. 911이 다 전동화가 될 거고 파나메라가 전동화가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때 타이칸의 위치를 어떻게 할 건가, 과연? 뭐 벤츠처럼 네이밍을 갈아엎어버릴 건지 뭐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자, 정리를 하면요. 여러분, 한국 전기차 판매량 성장률이 감소한 게 아직은 역성장하기에는 전체 시장이 성장하는 속도가 너무나 가파르거든요. 이런 상황에 지금 역성장했다라는 거는 저는 네, 지금 우리나라만 대세를 잠깐 벗어나 있다. 그리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전 세계 시장과는 다르게 우리나라에서만 전기차의 수요가 좀 떨어졌다는 얘기고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전기차를 사면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서 구매하는 거에 비해서 경쟁력 있는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그게 신차든 중고차든 간에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한 가지 장담 드릴 수 있습니다. 전기차 세상은 무조건 옵니다. 전기차 시장이 망하는 일 없습니다. 정해진 미래예요. 그리고 전기차들이 초창기에 분명히 뭐 이런 결함 이슈나 뭐 이런 좀 자격적인 이슈들이 많았던 건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이미 많은 부분들이 해결이 됐고 그리고 앞으로도 차츰 하나씩 해결이 돼 나갈 겁니다. 그래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무턱대고 선입견을 갖는다거나 거부감을 갖지 말자. 절대로 전기차 한번 타보신 분들은 내연기한 차로 돌아가기 싫다는 말씀들을 공통적으로 하십니다. 물론 정말 가끔씩 충전 여건이 생각보다 너무 안 좋아서 다시 내연기한 차량으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분들조차도 아쉬워하면서 돌아간다는 거. 자, 전기차 쌀 때 사자. 그리고 현대기야 화이팅! 폭스마귄에 물 찔러 주십시오. 네, 할 수 있다. 그리고 현대기야 화이팅!